폼 속성 지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이제 이론 폴더 안에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안에서요. 첫 번째 식션에 출제 유형 1번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왼쪽에 폼 고객 관리와 대여 관리 폼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물론 모든 폼을 표시하시려면 모든 액세스 개체 선택하시면 테이블, 커리, 폼을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대여 관리 폼에 대해서 속성을 설정하실 건데요. 현재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대여 관리 폼에는 전화번호부터 반납까지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아서 샵 네임 오류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레코드 원본 설정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거나 대여 관리에서 마우스로는 쭉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여 관리 폼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시트에 오셔서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신 다음 레코드 원본에 오셔서 우리는 대여 목록에 있는 커리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코드 원본만 연결해 주셔도 이렇게 전화번호부터 비디오 제목, 대여 일자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총 26개 레코드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씩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은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에 가셔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모두 탭에 가셔서 설정하셔도 돼요. 레코드 원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형식이 와서 현재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연속 폼을 선택하시면 보기 가셨을 때 화면에서 제가 조금 더 아까 여러 개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될 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도 그럼 된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는 단일 폼이었어요. 단일 폼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만 표시가 되는 거죠. 문제 제시된 그림은 연속 폼 형태입니다. 연속 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폼 보기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얘는 레코드 선택기 아래쪽에 탐색 단추 선택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형식 부분에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탐색 단추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해주시고요. 또 하나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구분선도 아니요 한번 해보시면 우리 보기에 가셨을 때 왼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지 않은 걸 구분선도 표시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그 다음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최대화 닫기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형식에서 하시면 돼요. 형식에 오셔서 문제에서요. 채소와 최대화 단추 둘 다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소와 단추만 선택하시고 보기에 가보시면 채소와 닫기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현재 상태에서 폼의 크기를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조절할 수 있는데 여섯 번째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테두리 스타일 형식에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테두리 스타일의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가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보기에 가셔서요. 이제 내가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마우스 갖다 놔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본문 배경색을 본문을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본문을 선택하시고 배경색에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입력합니다. 1, 2, 6, 3, 2, 2, 5, 6 입력하시고요. 1, 2, 6, 3, 2, 2, 5, 6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폼 보기에 가셨을 때 본문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좀 표시가 된 구분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폼 머리끌의 높이를 그럼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 높이를 1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 폼 바닥글을 보이지 않도록 그럼 높이 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기 한번 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부터 8번까지 우리의 속성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 파일을 블로기에서 현재 작업하셨던 거 닫기 한번 하시고요.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출제 유형 두 번째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에서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판매 내역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했더니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 부분을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판매 현황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에 오신 다음 판매 현황 테이블을 판매 현황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 현재는 엑셀 시트처럼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 레코드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연속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 폼 선택하시고요. 다음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형식에 오셔서요. 레코드 탐색 단추 우리 오른쪽에 형식에 오셔서 레코드 탐색 단추 탐색 단추 있죠. 탐색 단추와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돼요. 목록에서 물론 아니오 하셔도 되고요. 탐색 단추 아니오 구분선도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폼에 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추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 부분은 데이터 탭에서 하시면 되고요. 물론 모두에서 하실 수 있어요. 모두에서 하실 수 있고요. 모두에서 하시려면 좀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해서 데이터와 형식, 이벤트 각각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데이터 추가가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기에서 추가 가능해서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폼의 다섯 번째 세로 스크롤 바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죠. 그럼 형식 탭에 가셔서 스크롤 막대가 현재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서요. 세로 스크롤 바만 그럼 세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여섯 번째 폼이 표시되면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모달이라고 하는데요. 모달은 기타에 가셔서요.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폼이 표시되면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모달에서 예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폼이 로드 될 때요. 마진액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정렬하시려면 데이터 탭에 가셔야 되고요. 정렬 기준에 가셔서 문제에서 마진액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렬 기준에다가 마진액 필드를 입력하시고요.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ESC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DESC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내용을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 보기 한번 해보시면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코드 언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속 폼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탐색 단추 표시가 되지 않고요. 새로운 레코드 추가하지 않도록 하셨고요. 스크롤 바는 오른쪽에 세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림차순이 되어 있나 폼이 로드될 때 마진액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내림차순이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폼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와서 아 입력을 했는데 엔터를 안 눌러서 마진액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진액을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DESC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꼭 엔터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폼 보기에 가시면 이제는 마진액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내림차순 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